삼척 경찰서는 17일 대마밭에서 대마를 훔친 혐의로 러시아 국적 26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A씨는 16일 오후 6시 45분쯤 삼척시 하장면 한 대마밭에서 대마를 훔치다 밭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간이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경찰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